마지막은 어디로 가볼까요? 네, 다음은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대전, 논산 등 충남 지역에서 분양이 활발한데요. 그중 대우건설이 아산시 탕정면,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건립하는 탕정 프루지오 리버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단지는 지하 2층, 지상 최고 27층, 16개동, 총 1626가구입니다. 단지가 들어서는 탕정지구는 천안 아산역 인근에 위치해 KTX-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차량 10분 거리에는 갤러리아 백화점, 롯데마트, 이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. 또 천안시청과 아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천안 아산 구도심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. 교육 여건의 경우 단지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,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. 삼성고, 충남외고 등 고등학교도 인근에 자리합니다.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받고 내달 1일 1순위, 2일 2순위 접수를 실시합니다. 당첨자는 11월 8일 발표한 뒤 20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. 입주는 2026년 8월 예정입니다. 이번 주에는 충남지역의 분양이 활발하다고 합니다. 이 지역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이번 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